여기 보면은 여기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여기는 시커맣지? 여기는 하얗지? 시커맣고 하얗지? 여기는 시커맣지? 여기는 하얗지? 완벽하게 안됐다 그지? 여기는 크로악스를 따로 뿌려줘요 따로 스프레이로 따로 뿌려줘 가지고 여기를 해야 돼 여기를 그래가 이제 하얗게 나와 여긴 내가 항상 얼굴 대고 자란다 그녁? 요 부분이? 여기는 스프레이로 뿌려줘야 돼 이렇게 뿌려줘서 한 번 더 빨아야 돼 머리가 살림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된다 싶어 이거는 내가 배고 앉았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괜찮아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그냥 괜찮아 이거는 이것도 좀 뿌려주면은 이것도 뿌려주고 이것도 뿌려주고 한 번 더 빨까 지금 미션 앉으잖아 그냥 요번엔 이렇게 다음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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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야지 뭐 일단 이게 이 살림이라는 게 시발... 일 갔다 왔는데 시발... 대개가... 얼룩 달룩 얼룩 얼룩 쳤쓰바... 욕 나오지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깨끗하게 딱 깨끗하게 완벽하게 하얗게 딱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완전 시발 이거 얼룩 얼룩 해 이거 이것도 하나 못해 시발 아랍 씨브라... 어떡해 준기 줄보는 충격 을룩 줄보는 주요 코 범ADA 감사합니다.